야 쟤는 잠깐만 쟤는 나 처음 보는 앤데? 잖아 제발 조금 진해지면은 바로 손길을 내주겠는데 어 뭐야 대답 나 부르는데 나 부른다이 어 맞아 그래 그래 어 안녕 어 이리 와봐 괜찮아 어 그래 그래 이제 알아봤어 누군지 어 이리 와봐 어 봐봐 어이 자 자 옳치 어이 먹어봤어? 옳치 어이 먹어봤어? 못먹어봤지? 어머랑 아잇 착해라 슈루는 내가 봤을 때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입구를 잘 못찾아 옳치 어이구 착해라 괜찮아 응 짠 뭐지 네 오늘 처음 본 아이예요 너는 이름이 코비가 좋겠다 코비 코비야 코비가 입에 뭔가 착착 달라붙는데 봐봐 이렇게 조금 사람한테 관심 있는 애들은 한번 딱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막 개냥이 짓을 해요 어 여깄다 많다 여깄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환타 너 누가 거기다가 거기 있었어? 아니 당뇨가 있는 고양이들이 이렇게 걷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당 체크할 때는 괜찮았거든 정상보험줄 아네 좀 정상보봐 너무 잘 모르겠어 그냥 형%. 뭐라고? 뭔소리야? 한타는 코비하고 친해지고 싶대 얘는 고양이 좋아하거든 아이고 한타 마음을 몰라주고 이리와 올라와 올라가세요 여러분들 근데 환타가 조금 아 만져줘 환타가 조금 이거를 너무 바닥에 완전 안 붙이는데? 올라가 많이 먹어 환타가 저기 코비를 보고서 지금 외칩니다 나 못말리겠어 환타가 가래 너 응 응 응 응 갔어 갔어 갔잖아 맛있게 핥아먹고 있습니다 우리 환타씨 야옹 해줘 봐 응 오우 봐봐 천재네 말도 야 말하라니까 말을 하네요 또 힘들다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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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캡팍이 올라가 아이소 여쭤봐 어떻게 이렇게 앉아있어 여러분들 사람처럼 진짜 약간 다리가 누가 이게 편한가봐 이 자세가 편한가봐 응 얘한테는 좀 얘가 불편해서 그런거일수도 있겠지만 겁나 귀여운데? 미쳤는데 진짜 완전히 환타야 아니 사람이세요 너 지금 응 어? 뭐 이거 나 나 이게 편한가봐 이 자세가 다 진짜 자 여기 여기 다 넌 resource 귀엽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